도봉구가 올해 도봉을 담다 사진 전시회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진 작품을 접수받습니다. 도봉의 일상과 풍경 분야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도봉 주민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희망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최우수 작품에는 상금 100만원, 우수 작품 3명에는 각각 50만원 등의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 작품 전시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.